이 사건 취재한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제 이번 사건 보면서 군대에 보낸 아들, 손자 보낸 보내실 어르신들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세종에 주둔하는 육군 32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을 했는데요. 수류탄의 구조부터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수류탄이 먼저 폭발을 하려면 안전핀을 뽑고 안전손잡이까지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수류탄을 던지면 안전손잡이를 자연스럽게 놓게 되겠죠. 그러면 4, 5초 뒤에 수류탄이 터지는 건데요.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뽑고도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고 이를 교관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겁니다. 수류탄 훈련을 할 때 통상이 시멘트로 앞면과 좌우가 둘러싸인 호 안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는데요. 수류탄을 놓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호 밖으로 뛰쳐나가서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잠깐 방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 훈련병이 좀 부주의했던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전용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많은 훈련을 앞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수류탄의 상상력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거나 얼떨결에 악의 힘이 풀려버리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습용 수류탄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실전용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훈련병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거나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열해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혹시 앵커는 수류탄 훈련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군대에서 수류탄 던져보기도 했고 신병조직에서 제가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직접 저희가 훈련을 시키기도 했죠. 당시에는 좀 이렇게 방탄복이나 착용을 했었나요? 그때는 방탄복은 제가 없었었고 그냥 맨몸에 사실 수류탄 장비 훈련만 거치고 안전하게 던지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수류탄 훈련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구 없이 수류탄 훈련을 하지 않고요. 안전복을 무조건 착용하고 수류탄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훈련병과 교관 모두 안전조끼는 안전복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안전한 과정 거치고 장비도 착용했다는 건데 일단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훈련병이 입대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류탄 훈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훈련이라서 신병교육대 훈련 후반부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통상 전체 6주의 기간 중에서 4에서 5주 차의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숨진 훈련병과 이를 목격한 훈련병들까지 다음 주에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류식을 앞둔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충분히 다른 교육을 마치고 다소 위험성 있는 훈련은 막판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유족과 이 다친 교관 이거를 좀 지켜봤을 다른 훈련병들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떤 후속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들의 슬픔이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육군은 유가족 지원팀을 파견해서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다친 교관도 좀 빠르게 완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한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훈련에 실전용 수류탄 대신에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당분간 연습용 수류탄을 훈련하겠다 이런 지시군요. 어쨌든 과거에도 이런 수류탄 사고가 몇 차례 있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육군 54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에 앞서 2014년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류탄이 안전핀을 뽑고 4에서 5초 뒤에 터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당시는 뽑자마자 폭발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설명 들어보시죠. 국방부는 경량화 수류탄의 이상 폭발 현상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군은 사고 원인을 3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끝내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 실전용 수류탄 훈련은 지난 2019년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안전 매뉴얼이 강화가 좀 됐고 지난 2020년엔 안전핀을 뽑아도 즉시 터지지 않는 신형 수류탄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신형 수류탄이 사용이 됐는데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이런 수류탄 사고가 날 뻔했던 잘 피했던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 허베이성 무장경찰부대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상 같이 보실까요? 보면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진 줄 알았는데 수류탄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훈련병 등 뒤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죠. 교관은 이를 보자마자 훈련병을 붙잡고 모래주머니 위로 몸을 날립니다. 수류탄은 그리고 곧바로 폭발을 합니다.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교관의 순발력 있는 판단과 대체로 두 사람 모두 다친 곳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군 당국에서는 만에 있을 의혹 그리고 또 불안감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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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